안녕하세요 목단꽃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것 같은 그런 텍스타일이 들어간 원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꽃 크기가 커서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멀리서 봤을 때도 시선을 확 사로잡을 것 같아서 이 원단 선정을 했고요 고름은 이렇게 또 빨간 칼라로 넣어 드려서 옷의 포인트를 살려 드렸습니다 깃은 이렇게 또 반짝이 들어간 그런 소재 사용해서 준비했고요 여기 암홀을 굉장히 크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편하게 그리고 안에 옷이 조금 아무리 넓은 옷도 다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좀 넓게 파드렸습니다 뒷모양도 이렇게 보면 중간 가름솔이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밑에 그림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 이상은 원단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긴도 없이 또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덥지 않는 원단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